이제 나 안 보겠다는 거지? 그래, 헤어져. 끝내자고. 잘 먹고 잘 살아라, 김학세. 왜? 확세 씨, 도대체 어디예요? 너무 보고 싶어요. 제발 전화라도 받아요. 아니, 문자라도 해줘, 확세 씨. 아, 진짜 짜증난다, 정말. 확세 씨. 확세 씨, 좋을 대로 해요. 하자는 대로 할게요, 난. 나 그동안 엄청 좋았어. 되게 행복했어요. 확세 씨가 있어서. 확세 씨가 나 너무 사랑해줘서. 그럼 된 거지. 어디 있든 병원은 꼭 다녀요. 확세 씨가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 잘 부를 수 있게. 확세 씨는 노래 부를 때 제일 멋있어. 그렇게 좋아해요ㅎㅎ 엄마가 좋아요, 여러분. 꿈의 여러 달리한 사이의 무엇이 필요하겠어 너와 내가 있는데 줄 것 없는 난 초라해지잖아 그대 울지마 사랑해 그대 눈물까지도 아이고 아이고. 구멍이 뻥 뚫렸네요 여보세요 석구씨 나 순정이 누나 잘 지냈어요? 저기 혹시 우리 학세삼촌이랑 요즘에 연락했었어요? 저으르니 최불 화이트 스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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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